안녕하세요. 아이고, 더 어린 아이가 왔네. 최연소 고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본 동시에. 귀여워, 고사리소입니다. 드릴까요? 빵 먹을 거야? 빵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127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 받아야지. 하나 받아야 돼? 죽게, 죽게, 죽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좋아해. 아이고, 좋아해. 아이고, 좋아해. 저 때는 빵 하나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거든요. 우리 저 하얀트베리 커리가 우리 저 아이가 나이 들 때까지 정말 평생 단골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형님! 네! 형님! 네! 저희 100만 원 넘었어요! 우와! 우와! 자, 말씀드리는 순간 1시간 15분 만에 매출 1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우와! 이야... 아니, 1시간 15분도 역대 최단이에요. 늘려도 1시간 15분이네. 네네. 이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네! 잠시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시죠. 자, 매출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목표 매출이 70이었는데. 우와! 우와! 아니, 제가 진짜 사실 독립원집 MC를 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액수를 달성한 게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사모님과 사장님께서 일어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맛있게 빵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휘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